뭐라시는데? 많이 불려 먹으라세요. 그럽시다 뭐. 우리 집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. 좀 어때요? 괜찮으면 우리 바로 우도 한 바퀴? 우도 한 바퀴는 내 걸음으로 다섯 시간쯤 걸린다면서요. 누가 걸어가셨나? 우리 집에는 내 거일을 매일 하고 있는가?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. 둘 예산 마침을 잊고 있는 중년ią 느낌으로 우도 한 거일을 만들고은 네네,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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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만약에 이 심장이 나를 여기 이 자리로 보낸 거라면 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고 했어요 심장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심장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된 거니까요 저기 바람의 언덕 보여요? 보이긴 하는데 한라단보다 높게 보인다 그죠? 오늘은 그냥 푹 쉬고 컨디션 봐서 내일 가요 봄이 얘기해 봄이 얘기해